진짜 멋진 예술가라면 자신만이 표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지 그게 뭐가 됐든지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 내게 있어 베이스란 나란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야 나만의 타이밍에 맞춰 음을 때려박을 수 있는 멋진 친구지 라이브 공연장에서 음악 틀어봤어? 온몸이 심장처럼 쿵쾅거리거든 그게 바로 베이스의 진동이 만들어내는 거야 비트에 맞춰 음악을 지휘하는 거지 난 나를 표현하며 즐길 줄 아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 이왕이면 재미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? 반가워 난 베이시스트 정한솔이야